나이스게임TV 출발합니다 큐 돌릴게요 지금 돌립니다 애들이 다 김밥 보내는 첫마디가 아직도 함? 이 정도면 양호한거 아니냐? 지금 몇시간 했냐? 5시간 했나? 5시간에 3승이면 개양호한거 아니냐? 합치면 19시간이네 3승 3패 미인은 왜 개인참는중이지? 또 저격이니? 그리고 아까 그 분이 큐브게 들었습니다 확인해주세용 큐 잡혔어요 큐 잡혔는데 딜레이 때문에 거절하셨나보네 아이고 아쉬워라 큐 잡혔는데 또 잡혔네요 저격있나요? 2판 스페어 목이 나지 카타 아니 히트스키 멕사이 아지르? 빠질 것 같다 서포트 제이 주주 배심원 족발 이름 귀엽다 나는 상추 족발이랑 상추랑 두어도 되겠네 상추맛 없어서 못먹겠는데 왜 상추맛 좋던데 너 못써 차라리 깻잎이 나온거 같아 깻잎도 좋지 깻잎은 까끌까끌하잖아 뭐가 딥하네 진드라 신드라 하면 룰루가 딱인데 원컵 딱 안나게 커즈를 써주면 룰루야 그러면 룰루 싫다며 룰루 싫다며 하고싶은거 해? 너 하고싶은거 다 하고있잖아 하고싶은거 다 하는데 나미밖에 못이겼어 야 나미만 3승이냐 그럼? 그런듯? 룰루 한 번은 나미 2번 첫판은 룰루였지? 룰루 좋아 나 원래 룰루 70%였는데 승렬충 룰루 아 니달리 귀찮은데 4.00이네 나미가 4.00이네 왜이렇게 졸립냐 미치겠다 하식스도 웨딩이고 사장님이 사주지 마시면 밥 먹고 회각 맛있겠다 하 아 피곤해 아 진짜 잠 개많이 잤는데 왜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아 졸려 하 변내고싶어 하 왜 홀스 형 왜 빡치고 있어 홀스 형 왜 너무 배고파가? 졸링중에 있잖아 홀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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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 AP 내가 룰루까지 하면 4 AP 홀스 형 그럼 이제 존하가 들이 못하면 존하가 들이 못하면 존하가 들이 못하면 존하가 들이 못하면 너한테는 얘기하냐 흐흫 존하 인성 찾을 뻔했다 아니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룰루 이렇게 애들이 패드입트 치고 있대 아 진짜? 어 홀스 형한테 헐 차장님한테 아니 이거 드레이븐이라서 히든 공부하고 싶은데 라인 좀 쎈 걸로 없나? 소나 할까? 소나? 소나야 되고 하고 싶은 거라니까 소나 아까 안 했었지 우리 어 소나야 그럼 아 드레이븐이네 막 소리 트리는 게 좋을 거 같아 근데 막 감성 오지고 막 나 이것도 AP 안 하고 그냥 방전으로 간다 어 그래? 어차피 드레이븐이니까 아 아 그냥 보호막이랑 힐이랑 그런 것만 잘 주라고 그냥 보호막이랑 힐이랑 그런 것만 잘 주라고 헐 시려워 한타 오진다 뭐가 오져? 아무거나 궁을 딱 넣고 내가 거기다가 크레스텐도 박아주고 거기다가 내가 덧 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덧 깔고 나머지는 어 리신 아이디 상추랑 족발 듀오가 마무리 어 자르반이다 어디 어 진짜네 퀵뷰 청약처를 못하다 잔다님 잔다님 저 때리지 마세요 청약처를 각인데 이거는 저분 왜 이렇게 저격이 잘 돼? 한번 걸리기 시작해서 그런가? 원래 한번 걸리면 계속 그냥 바로바로 큐만 같이 돌리면 잘 잡혀 엄청 암호우면 되게 불쌍하게 운다 족발 상추 두호가 캐리하겠지 쌈 사주면 좋겠다 암살자 두 명이 캐리하겠지 신드라만 안 까면 되는데 나 신드라 숙제 잘 못 피해 원래 신드라가 좋잖아 챔프가 아 드레이브 무서운데 근데 10점밖에 안 주네 대박이다 MMR이 얼마나 쓰레기가 되고 있는거니? 아니 4연피밖에 안 했는데 무슨 플레이를 만나 이거 원래 이 탈주가 컸던 것 같아 아니 근데 나 진짜 별짓 다 했다고 그러니까 왜 탈주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왜 탈주를 하래 아니 컴퓨터가 신드라를 삭대했잖아 아침에 연습 좀 하려고 켰더니 그래서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그랬는데 근데 노트북도 하도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그 맵 바뀌기 전까지 밖에 안됐어 패치 엄청 오래 걸리려고 막 그거 패치 한 30분 걸릴텐데 팀원들이 그 나오미도 안 했대 그게 더 슬픈 거 아니야? 차라리 욕을 하지 사람들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래! 나 미쳤어! 과연 안 했어? 소홍으로 막 엄청 욕하고 있네 아니 잔나 쓰레기 같은 아니 소홍으로 안 하고 아니 대놓고 막 하고 있잖아 전체스러원도 막 잔나 리포쪽 달려 달려 아 애들 다 아이디 귀엽다 초보거분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캐릭터 예쁜 것만 했네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약간 이건 다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 아니야? 안 보고 막 이런 거 아니! 내가 봤다니? 어! 아! 뭐야! 다시 아 일렉 더 찍었어 아! 아! 오 방금 조승사자 좀 만났다 하느님하고 하이파이브였다 지금 뭐 누구랑 하이파이브요? 하느님이랑 하이파이브하고 왔다고 지금 아 한 번만 더 뜯었으면 이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데 쿠키 아 아까 전멸 뺐는데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아 씨 1렙에 더 뭐다 써먹지? 아 라인전 개 힘들겠다 드레이븐인데 잠잠하게 놀아볼까? 넌 술을 먹을까? 전멸 당겨 앉아야겠다 아 공급 개섭답해 그래도 다 서포트 양보해주고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 서포트는 잘 양보가 있었냐? 치매했을 때는 엄청 많이 씻겼는데 아 공급 개섭답해 아 나 때리는 줄? 어? 나 때리는 줄 알았어 아닛 아 공급 아 뭔데 스티플라 스티플라 아 빡신다 아 이거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가 아이디 기억 아이디 뭐였지? 블랙허그레이네 잔나잔나 잔나 미신이 아니네 아 크리카 parce 그라딘 타워 고만때려요 구구 탈 나 띠 크리카 어떻게 알았지? 내가 털털 치는걸? 오 경기 잘하는데? 하지만 궁이 약간 이하가 된다는 차근혜야 그건 다 안 꺼냈는데 진짜 어디에 관한지 알아요 이렇게 건지게 정보 써봤을까? 무슨 무슨 있을까 여기 와주 좀 막아 와주가 없어 아 왜케 안 때릴거지롱 진탑 얍 너무 좋아 생각 안나오는거 같은데 적을 쳐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봐줘 4번 4번 와드 아 아깝다 아깝다 큰일났다 개큰일 났다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요 이거 더블킬 이거 보뚜오가? 흐흫 보논 수천만 가봐 그게 잘 안되네 락칼리가 이랬다 드리븐 킬먹으냐 드리븐 킬먹으냐 한킬 안먹었어 할만해? 자꾸 더 풀고 있네 이길만해? 이 정도 척을 처치했어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아깝다 아구리 당했습니다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그치 막 다 부숴다니냐 어 뭐야 겁나 올라갔구나 아니 이거 뭐하는게 아깝다는데 보성장군 가자 아깝다 아깝다 저번 요 말이 굉장히 나 생각하네 굉장히 까만네 불러와니까 뭐라고? 안 들려! 죽고 싶지도 않고!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와드 있으신 거에요. 이 앞 와드! 누가 학살을? 탑이 툴리고 있는거? 아, 죽고 오가도! 잠깐만 가 낼 수가 아 어떻게 빼야지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여기 아닐까? 나 와도 없어지네 아까 여기 피가 박았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족발 화났다 저 위에 박았나봐 저기 한 칸짜리에 박았나봐 미친리 미친리 왜 사고 버렸지? 다음에 저런 거 보고 다음에 그냥 공 박아버렸어 암나 이거 빨랐어 미신 안보였는데 와드가 없어 상품을 맞추고 미진이 없어 친구라도 없어 NCS 많이 따라왔어 너 아드있어? 없어 왼쪽이 좀 쎄한데 왼쪽이 좀 쎄한데 왼쪽이 욕먹는거 아니야? 알겠지? 왜 왔지? 맞아 너무 나뭇였나 봐 드래곤 간다 쟤나 어떻게 그냥 좋아 너무 타주면 어떡하지 올라가줘야되는건가? 올라가줘야되는건가? 뜨겠지? 어 위로 올라가고 안마님 어디계세요? 나치? bf 당했지 이심 내려간다 흠 흠 흠 흠 흠 잠깐! 흠 완전 멋진게 넘어선데 흠 흠 흠 이게만한거 같은데 난 그래도 여기 한터 좋아 응 어차피 드래곤은 물리면 끝이라서 지금 우리 암살제 많아가지고 맞아 왜 나 안걸어가지? 쏘리아 정신차려 넌 목소리만 없을 뿐이야 이거 뭉찍이 해먹어 이거 뭉찍이 해볼까 흠 ż 흠 저 삐모토 작노탑 sce 아 흠 미쳤다고? 내가? 한나탑 미쳤다고? 내가? 한나탑 스타비를 뽑아야 한다 저건 소유킬이잖아 왜 이렇게? 스타비를 파괴했습니다 두 분도 없다 어? 어? 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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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스타비를 차치했습니다 스타비를 차치했습니다 스타비를 안했습니다 스타비를 차치했습니다 아 레드야 해볼까 이거 핸드를 하네 이유? 그런 게 왜 필요해? 춤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잔나가 이렇게 써들어달도 뭐 어? 아니야 아칼리가 막 뭐라고잖아 무시 무시 지금 잔나가 잘한 거지 내 벨트 정말 많지 그냥 이유가 나 못됐다 나 없어? 할 수 없다고 아 또 나한테 오는 건가? 아 좋지 내 벨트 다 바꿨다? 볼륨 억울을 뽑아 죽지만 살아야지 잡는 거 위험할 것 같다 어? 왔다 샌드 있지? 나 미드가 좀 아 미드가 아 아 왜 쏙해? 걔들 다이브 치는 거 잘 봐가지고 샌드 박아? 아 샌드 신정해 명이 1830이래 1830? 진짜요? 응 그럼 1분 남은 건데 1위를 많이 올려주자 파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카톤 때려와는 거 이거 아니면 용먹겠다 용시간 1830? 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깨고 먹으려나? 이거 깨고 먹으려나? 왜 안답지? 어 정기 어우는데 대립은 템바 아 조심해 얘 냠뒤 퍽 아 나왔다. 지금 1,8,3,0이네. 와, 가청자. 어떻게 됐대? 혼자 나오고 계시나? 이거 먹으면... 가만히 살 줄 아가. 나크샌 원인데... 견멸 있어? 아니, 없어. 방금 이제 거동. 아, ㅈㄲ댖. 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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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계속 높게 돌리는 거 진짜 우셨다. 무모님. 저는 무모님을 믿습니다. 미신 킥 갑분. 갖다. 예, 판출 차례였지. 그리고... 훗,но 빠빠. 안녕히 가. 간다! 아, 불이 낳았어. 창. 정신이 좋아 참 나 너무 많아 살짝 위험 심호흡이 필요한 부분 아니 잠깐만 어? 왜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엄청 세지네 야 방금 센터 빗나가지 않았냐? 아니야 두 명 맞췄어 그래? 호흡 아니었어? 아니야 이따 드레이브 정확히 맞았고 신드라였는지 잔나였는지 모르겠어 아 그래? 잔나님한테 있다 여쭤봐 징크 가시래 빨리 빨리 이런 대우받을 때 빨리 다 챙겨야 돼 징 같다 오지 딜러 두 명 잘 맞췄대 그래? 어 너무 소나 궁이 드드했대 아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네 이거 신분고 한번 해야 돼 해명 해명 해명하는 시간 한번 가져야겠다 소나 클래스는 바뀌어서 범위가 이상해 아니야 이거 아케이드라서 그래서 이거 아케이드 산 건데 이게 궁이 되게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범위 수때부터 아케이드가 그게 제일 정확했대 아 그래? 이펙트 때문에 너무 가늘어졌어 가 가 가 가 가 른 른 른 아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챙겨서 잘 맞지? 잘 맞추시는 건가? 와 이거 창 밖에서 싸워야 되는데 타워 없어가지고 탑라인 되겠는데 와 마음 터겠다 렌즈 몇 개 도는 거야? 아 렌즈 개낭비 아이고 왜 이렇게 렌즈 힐 있어가지고 저건 딱히? 오이씨 나바돈 라운덴 오오오오 와 이거 눈 깜짝할 카스테이 이걸? 나 와드함 없는데? 여기 와드 박혔다 publis 아 judgment 이게 너무 여기에 상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들어? 한 명 죽였을 때 이득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어떤 의률ED? 파워를 조금이라도 피PL Entscheid řät bag 우리 생들아 너무 무서워 그림 이렇게 돼 그럼 그냥 같이 tãoily 큰일이네 음..불만 아직 오는구나 가나요? 아~~ 아니 나 너무 짧아서 아 안돼 못 간다잉 나 이제 존냈대. 그래! 나 미쳤어! 아타리 존냐다. 카야님도 덱캡이고 역전했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지기 힘들어졌다 이거. 탑타우도 밀었고 그래 이 게임은 이래야지. 처음에 이신새끼가 바텀 많았거든. 진작에 이긴 게임이었는데 아 근데 그거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랬 게임을 이신새끼야. 이신새끼야. 카야님도 까먹지. 나름 신격적으로 힘이 없대. 나름 신격적으로 힘이 없대. 이게 누가 먹을 건데? 이거 카드 좀 먹어야지. 아 좀 무서운데 이거. 내꺼 아예 살아있네? 뭐 핑어? 되게 어. 하아. 61번 30초. 아우 드레이브 투쿠네. 전멸 옵니다. 펜델 맞네? 도끼 졸려 그러나? 아니 이거 왜 여기 바퀴지? 저기요? 이거 맞으면 안 좋아? 종아일 받아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아! 저게 다 탔습니다. 그 때가 생각나네요. 아리 내역 조심? 이러면서 딱 맞은 날. 아칼리님. 한 번의 실수로 팀원을 그렇게 기죽이는 건 잘못됐는데. 신드라 궁합 빠졌다. 신드라 궁합 있다. 조심해라. 우와. 미신 깍히면서 들어올 거거든? 샘도 넣었는데.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다행이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아무 궁. 용완탁도 아무 궁이 없네. 큰일났네. 궁 몇 총. 응. 나 궁 쓰니까 어떻게 커브되지 않을까? 해봐야지. 좁은 자리로 가기 싫은데. 거기 다 숨었다. 시간 딱 뜬다. 거기 조심. 앞에 조심. 나 꽉 탔어. 우리 게 아니네. 오늘의kap이. 그리스로 나가면. 공격. 열린다. 나 결정 당해왔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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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아칼리. 뒤에서 보고있다 맞췄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만가 그만가 고올 스탠더랑 몸무게는 캐리다 킹크가 아직도 살아있네 이거 빨리 쓰고 그냥 팔고 이걸 올릴까 니칼 킹크라도 팔면 니칼 떠? 뜨면 팔어 필라구리 하나 껴? 내 눈 나왔다 얌전하게 놀아볼까? 얌전하게 놀아볼까? 막 이래 어? 이거 먹으면 되겠는데 프랜피폭 슈프라 슈프라 트랜피폭 스티더랑 정말로 잼 지킥 앗 아까워 이 어? 저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형, 저거 냅뒀습니다. 저거.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3위를 차리면 안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걸... 꼬나가... 아군이 처치했습니다. 파이팅! 좋았다 하.. 음박쿨 다 돌았었는데 미니어 넣어가지고 살았다 아! 아까 그거 그냥 궁으로 마무리되는 거였는데 아깝다 카사딘 곧 종료 나오겠는데? 쓸지 있으니까 카사딘 그리고 데캣 빨리 간 거라서 나 미쳤어 졸랐을걸 지금? 그러니까 그냥 뜨면 거의 상추 지금 이거 독상추야 독상추 우와 방금 뭐지? 아 몸이구나 나 아칼리가 쭉 빨라 생각하는 줄 알고 엄청 신기했다 칼립스탄가 없었어 아 다 이기 먹고 싶어 칼립스탄가 없었어 칼립스탄가 없었어 칼립스탄가 없었어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칼립스탄가 없었어 칼립스탄가 없었어 아.. 폐가 코어텔 응.. 으으으으으으ㅡ mouse SMS piej spoiler Video 다른 słanchğ 기대 아아아아 tv poetry 라이pert érica 칼을 생각해야지 액티브 액티브 전혀 있나? 전혀 없네 창 온다 창 창 창 나이스 아싸 음파 음파 음파랑 창 음파 나 같이 살 거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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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겠지 아 짧아 짧아 이신 이신 바론가부인데도 우븐 나 있네 이거? 나 미카아라 아직 있어 법이 왜 들어지나 공이다 이거 내 미카아라 누가 맞았지? 방금 언제 썼는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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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고? 왜? 어머니의 마음 어? 이거 좋다 100원 100원 용돈 이 용돈 누구 것이지? 신드라가 주는 용돈 신드라 건 줄 어떻게 알아? 이거 위에 누르면 나오잖아 아 진짜? 이거 와드 표시되는 거 처음 알았네 아니 이분 다이아 1까지 올라오면서 아 내가 원 내가 원 그런 걸 볼 일이 별로 없어 이제 뭐 사야 되지? 아 이럴 때 종료는 일단 아 어?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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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뉘다 방풀 방풀 적결했다 방풀 적결했다 어 뭐지? 나 전멸하고 큰일도 없는데 일단 이거부터 깨고 어 전멸 쓸까요 아 전멸 쓸까요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내 면 미 저게 어째기를 파괴됐어 탑 탑 탑 욕 났는데 네 손가락 이거 왜 쓰시죠? 저거? 뒤에 따라 행운 애들의 슬로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이분 해놓고 죄송하다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고 못이냈잖아 이거 클색 박아야지 과연... 우우우... 오... 미카엘 없다 미카엘 미카엘 깔짝 놀랐잖아 아 비양 빨라졌다 레드 우리 팀 레드 레드 먹을 거야 여기 이달리가? 아니 이걸 감성? 미안 내가 잘못됐어 아 완전 탈진 막 잘못되고 난리났네 적을 지하치했습니다 나 죽어 어떻게? 적을 지하치했습니다 누구한테 줄 건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달리가 창피할 것 같아 안 죽어 안 죽어 마무리를 부탁해 게임 끝났네요 다 순으로 올려주시고요 한 판 남았네요 회먹으러 가는 거기다 아 밀카우 온 신정해 그래봐 지키가서 좋아겠어 아니 아니 미카우 있지? 근데 같이 맞으러 누가 미카우 어 뭐야 방금 끝났네 아니 나 신드라 스탑 맞으면 미카우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닌 거 같아 아니 저 사람 구부 떠나고 나는 어쩌라고 아 너무 멀어서 이 파일이 안서지는 부분 나 마너 없어 어? 마너 없다 주웨이븐을 빡! 안 누리네 아 이거 스택사였구나 죽였다 이거 아니네 살려 대가라 오예 썰면 이길 거 같은데 나이스 이겼다 아이 멋있구만 별거 없구만 액탭이 뭐 가지? 아 에디가 410일이야 410일 아이 썰넨 좋구요 아 시청자들 썰넨 좋구요 빠른 썰넨 화장실 가고싶었는데 진짜 다행이다 화장실 너무 가고싶었어 마지막에 크레스템도 감성만 안 해줬으면 좋았는데 아니 용에서 용에서 전멸 크레스템도가 캐리했다 네 빨리 끊었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아 이제 좀 많이 준다 야 변비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변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